안녕하세요. 픽업티비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 샵에서 약 세차 끝내놓고 또 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인천 스컬가드를 방문해서 어떤 제품을 사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상당히 크죠? 제질... 뭐 슈퍼비 그런 제질 같은데 진공성형으로 만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거 근데 이 양면 테이프를 빼고 쓰리앵커로 사용하시라고 스컬가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제품을 또 껴야 되냐 이렇게 제가 별도로 담아놨는데 이런 전구를 이 안에다가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위치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백색등이거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LED고요. 백색등인데 이 상태로 차에 사용하려면은 쉽게 말해서 눈뽕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신고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제품 앞에 낄 수 있는 이런 커버가 하나 또 있어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많이 먹지만 꾸깔꾼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콘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껴주면은 은은하게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눈뽕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제품만 단순하게 이 제품만 장착했을 때는 검사 시에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품을 전구를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불법 LED를 도착한 거기 때문에 검사에선 불합격이겠죠. 그런데 검사시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껴 가지고 다니면은 LED 뭐 스위치 작업을 하시면은 항상 끄고 켤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어디에 장착을 하냐 저희 도청 레스터 스포츠나 칸 보시면은 앞유리 전면 유리 윗부분에 보면은 뭐 제 차량은 흰색이니까 흰색 부분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루프가 천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붙이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크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두쪽이 앞으로 해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은 라운드 왜 유리 전면 부분이 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윗부분도 약간의 라운드를 넣어서 되어 있구요. 양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홈이 이렇게 파양이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홈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배선을 양쪽 중에 왼쪽으로 빼든 오른쪽으로 빼든 그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쉬운게 저번 때는 이 제품이 어쨌든 도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쉬워요. 저는 제 차량 오바인자나 어떤 제품들을 장착할 때 항상 형태 카톡 황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랩토 도색을 했었단 말이에요. 랩토 라이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뭐 맡기고 뭐 이러면은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갖다 드리고 오고 기다렸다가 또 제가 시간이 돼야 또 가지러 가는 거니까 뭐 짧으면 한 1,2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하나 시켰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랩토 라이너 스프레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어 근데 이게 랩토 라이너가 이번에 제가 실제로 구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제가 구입한 거는 한 6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이 아닌 어 일명 흙기? 뭐 이렇게 스프레이 그 에어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제품을 보면은 뭐 이건 10만원대로 구입도 못해. 근데 여기서 랩토 이거 한 통교 어떤 거면 이거는 충분히 칠하고 남는데 그 그 이상이다 하면은 여기서 오바인다를 칠한다고 하면 이거 한 3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아는 분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칠하기 전에 일단은 샌딩 작업을 할 겁니다. 면이 너무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색을 하고 나중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도색이 잘 붙어 있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칠하면 좋지만 프라이머를 안 칠하기 위해서 여기 샌딩 작업을 할 거니까 그런 작업까지 한번 같이 영상 후면에 보여드릴 거고요. 완성되고 나서 제 차량에 장착하는 그리고 장착한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기다려주세요. 일단 제품은 이렇게 제가 작업대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샌드페이퍼블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가게 오픈을 할 때 쓰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써놨던 건데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일단 이 제품을 이렇게 맨들맨들 해요. 표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보이면 깜짝이잖아요. 이거를 샌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샌딩을 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색이 잘 되라고 그래서 이 작업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샌딩이 이렇게 샌딩이 안들염리 겨비 사이밍 안지않아 스틱이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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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샌딩을 하려면 주의점이 필요한 게 이런 거는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도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면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고운 셔퍼여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안 갈아진 면이 없어야지 도색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 상관이시죠. 상관이시고 맞아요. 상관이시고 맞아요. 이렇게 고운 셔퍼여가지고 이렇게 고운 셔퍼여서 놓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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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칠합니다. 두번째 칠하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정도만 해도 괜찮게 우개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제품 조립하고 또 양매테이프 3M으로 다시 교체한 다음에 제 차량 세차도 하고 다시 해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 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쿨가드에서 주문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도색하고 또 배선작업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드디어 붙였습니다. 짠 보이시죠? 스쿨가드의 루프 차폭등이에요. 루프의 그 천장에 붙이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캡을 씌울 수가 있어서 사실상 눈뽕까지는 안당하는데 이걸 빼면은 진짜 눈뽕용으로 되죠. 근데 이렇게 캡을 낄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눈뽕용은 아니고 약간 은은하게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는 항상 루프가 허전했거든요. 이 루프렉 같은 경우도 예전에 카톡에서 도색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랩토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는 건데 항상 허전했던 게 이제 천장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허전함을 좀 달랬습니다. 이거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라운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맞았으면은 어땠을까? 뭐 지금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삐뚤어요. 저도 붙이는 과정에서. 근데 라운드 자체가 선이 조금 아쉽다는 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아쉬워서 저는 여기 양쪽에 한 이만큼씩 남아요. 한 1.5cm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전기 테이프로 양쪽 다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커버는 했습니다. 뭐 아쉬운데 어떡해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얀 부분을 최대한 가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좀 뭐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위치를 여러 개 작업을 했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루프 차폭등 같은 맨 끝에 기존에 11번째 등으로 스위치로 이제 사용을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이제 켜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유리나무님이랑 토킹 해가지고 잠깐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어쨌든 픽업TV에서도 제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달아보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DIY 다이작업 같은 경우도 직접 하고 웬만한 건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어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픽업TV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수익이 나오면은 진짜 촬영 편집도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세차장 오픈해가지고 세차장도 지금 영업하는 게 되게 힘든 과정이라 픽업TV 제 채널에 전해보다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